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2024년 수능을 위한 화학원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그런데 선생님이 작년에 처음 메가에 런칭을 하면서 선생님이 예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1, 고2 학생들까지 이 강의를 너무 많이 좋아해 줘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 줘서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만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해서 올 한 해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매년 선생님이 이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화학의 시작과 끝은 뭘까요? 화학의 시작과 끝은 정훈구나? 감사합니다. 화학의 시작과 끝은 개념이죠. 그런데 약간의 애니메이션인데 잘 봐봐. 화학의 시작과 끝은 약간 흔들렸었지. 그런데 이제 안 흔들리지. 그치?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물화생지가 물론 다 개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물화생지 4개의 과탐 중에서 아마 암기량이 가장 적은 과목이 화학일 거야. 그래서 화학만큼은 다른 선택과목, 다른 과탐 과목들보다 훨씬 더 개념이 중요하다. 이 개념만 제대로 잡혀도,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지, 개념만 제대로 잡혀도 수능 화학을 위한 한 70% 정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 30%는 내가 익힌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고 반복하면서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지. 개념만 돼도 거의 70%는 완성이 되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그 3년을 수업 들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수까지 한 거야. 고3 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 듣고, 3수할 때 듣고. 맨날 앞에서, 현장에서 맨날 들었어요. 3년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 3년을 봤잖아. 그래도 항상 걔 맨 앞에 앉았거든. 그런데 걔가 이제 3년을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니까 화학 선택을 바꾼 적이 없는 거야. 화학 선택은 바꾼 적이 없고. 걔가 이제 3년을 듣고 붙었어요. 다른 과목 때문에 계속 미끄러졌었는데 결국 붙었어. 해냈어. 그래서 선생님 밥 사주세요. 그래서 오 그래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꼭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나 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뭐가 웃겼냐면 선생님 저는요 과학 영재예요. 그러더라고. 어? 영재? 갑자기? 그랬더니 저는 제가 3수한 거 아시죠? 알지? 어. 저는 물화 생재를 다 해봤어요. 수능에서 다 해봤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너 화학은 안 바꾸고 물화, 화생, 화지 다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과학 영재래. 어. 그래서 오케이. 인정. 인정. 너는 뭐하면 말할 자격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달라 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뭐 다 해봤더니 진짜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화학이더라. 개념이 잡히고 나니까 정말 쉬워졌다. 안정적인 과목이 된 게 화학이었다. 후배들한테 그래서 개념 공부 진짜 겨울에 열심히 하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어.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선생님이 먼저 해줘요. 자.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만 잘 잡아도 많은 부분이 해결돼. 근데 이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학생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학생들도 실제 고3 학생들, 수능을 거친 학생들 많은 얘기들을 그 같은 맥락으로 한단 말이야. 자. 보여줄까? 수능이 끝나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문자를 보내오는데 자. 잘 안 보이죠. 확대해 왔어요. 자. 이 학생 50점을 받았는데 제가 2학년 때 4등급 받았던 학생이야. 현재 내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 화학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다. 40점대가 안 나온다? 라는 건 화학을 어느 부분을 못 했었냐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혔어요. 개념만 제대로 잡혀도 있잖아. 40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 킬로 2개잖아. 양쪽관계 중화반응 2개지. 2개 늘 틀린다고 해봐. 늘 틀려도 나머지 18개만 맞으면 44점 아니야? 거기서 하나 더 실수할 수 있다. 진짜. 그래도 41점이잖아. 하나 더 틀린 게 3점짜리여도. 그치? 그러니까 내가 40점대가 안 나온다는 건 내가 화학을 못해서가 아니야. 양쪽관계 중화반응을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개념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자기 화학 실력이 어떻건 자기가 현재 몇 등급인 건 2학년 때 지금 몇 등급이었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해보고 싶다. 수능에서 내가 화학을 한번 해볼 거야. 라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잘하게 만드는 건 내 몫이잖아. 그건 내 몫이지.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해보겠다. 라는 열정과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자 이 학생. 그래서 2학년 때 4등급 받았는데 수능 만점 받았어. 근데 1년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등급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구경수는 등급 하나 올리기 되게 힘들지 않냐? 그치? 수학 우리 12년째 하고 있거든? 근데 등급 하나 올리기 진짜 어렵잖아. 국어도 잘 안 어려우잖아. 그치? 근데 과탐은 진짜 정직해. 자기가 얼마나 제대로 했냐가 그게 관건인 거지. 1년만 해도 지금 이 겨울부터 시작해서 1년만 해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또 보여줄까? 이거 진짜 너무 작아서 확대해 왔어. 자 1년에 때 화학의 히읗자도 몰랐대요. 히읗자도 몰랐대요. 10점대도 받아왔어 이 학생은. 근데 겨울에 이제 개념 강의부터 제대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5개념 잡고 몰랐던 내용도 새롭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 탄탄해진 거지. 그래서 뿌리부터 잘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변화된 걸 자기도 느꼈던 거야.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댔던 토 나올 것 같았던 양적관계 그 다음에 중화반응 이런 게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학생 결국 48점 받았어요. 아까 10점대 봤지. 현재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 학생도 47초 마저 수능해서. 근데 봐봐 하는 얘기들이 다 비슷해. 개념이 잡히면서부터 화학이 쉬워졌다. 개념을 잡고 나니까 화학이 어렵다는 평균도 버릴 수 있었고 든든한 점수를 주는 과목이 되었다. 안정적이 된다는 거지. 되고 싶지 않니?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화학은 다른 과목보다 이 개념의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제대로 잡고 3월부터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다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월 2월 지금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2월 말까지 이걸 완벽하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랑 강의도 끝내지만 강의를 한번 듣는 거로는 부족해. 세 번은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두 번 정도 복습해야 돼. 선생님 저 2학년 때 여러 번 했는데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개념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해롭지 않아. 3학년 돼서 이걸 이 개념을 한 세 번 정도 돌려주잖아. 그러면 문제 풀을 때 속도가 빠르면 빨라졌지 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은 많이 할수록 좋아. 근데 그냥 건성건성 여러 번 돌리는 건 의미가 없고 제대로 한 번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이 학생도 한번 볼까요. 자 12월 강의 시작할 때 후배한테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달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노베일서도 상관없다. 이 얘기를 꼭 해달래. 이 학생이 꼭 해달래.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야. 4평에서 6이었어요. 6등급이었어요. 6등급. 그러면 뭐 6, 7, 8, 9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치? 6, 7, 8, 9는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완전 노베이스였던 거지. 근데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탄탄한 개념에서 흔들리지 않는 개념에서 시작할 거야.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나는 그냥 대충이 없어. 난 대충이 싫어. 왜냐하면 내가 공부할 때 자꾸 왜? 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하기가 싫었어.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처럼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거야. 그래서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니까 화학이 점점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점수도 참 오르겠지. 그래서 이 개념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 주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해요. 자 근데 이제 수능 출제 경향이 올해 조금 바뀌었거든. 그래서 더더욱 개념이 중요해졌다? 올해 수능의 경향이 뭐가 바뀐 게 있냐면 일단 킬러는 기출문제 수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두 개지. 이 킬러는 기출이 됐던 그동안에 기출됐던 수준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뭐가 변했냐면 계산문제 문항수가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준킬러라고 해. 자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그래서 증가한 거예요. 보통 이제 계산이 들어가 있는 준킬러 문제가 한 두세 문제였거든. 근데 6월, 9월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니 수능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어. 이게 늘어버렸어. 이게 다섯 문제, 여섯 문제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준킬러 문항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산이 같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그래서 6월, 9월에 많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결국 수능도 같은 기조로 이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킬러를 더 꼬고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 준킬러의 난이도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제 출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맞는 경향이에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돼. 근데 이 준킬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개념이야. 이거는 개념이 조금만 제대로 안 잡혀 있어도 함적에 바로 낚이는 문제들. 그런 게 이제 준킬러 문항들이거든.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잡는데 선생님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잡아줄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연결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 연결할까? 그걸 다 선생님이 강의해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문제에 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도 아 이게 이 개념에 의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석돼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활용하면 문제 푸는 속도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이런 바뀐 경향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념을 더 해야 돼. 개념이 많이 반복이 될수록 오히려 더 빨라진다. 자 그래서 개념이 물론 중요해요. 개념 중요해요. 개념 중요한데 이런 경향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수요가 있더라고. 선생님 개념 잡으면서 같이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킬러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좀 더 빨리 연습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연간 커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원래 개념의 정답 그리고 기출의 정답 이게 이제 문제풀이 강의죠.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 원래 2월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개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1단원이 끝나면 그 1단원 물론 교재에 단어 문제가 있겠지.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 1단원이 어떻게 기출에 적용됐는지 또 2단원이 끝나면 그 2단원 단어 문제 교재에 있는 거 풀고 실제 기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그래서 중킬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개념을 보고 아직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빨리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 이것도 많이 보완을 지금 했거든요. 작년에는 이 기출의 정답에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것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양적관계 중화반응 이제 다 넣습니다. 다 넣고 준킬러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과 개념의 정답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당겼어요. 많이 당겼는데 2월에 출시하려던 걸 1월에 나올 겁니다.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1월 초에 기출의 정답 같이 출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스피드 개념의 정답 이제 빠른 속도로 이거는 개념을 정리하는 강의였는데 이거는 조금 늦추도록 할게요. 조금 늦추죠.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로 살짝 미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출의 정답을 1월로 당겨서 개념의 정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기출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됐는지 그래서 준킬러와 킬러를 모두 같이 접할 수 있게 일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조정했어. 나는 그래서 요새 맨이 밤을 새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1년 같이 열심히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커리어 조정이 약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교재는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본교재, 그 다음에 필기노트, 서브노트 그래서 세 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교재 활용법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요거 세 권 교재 어떻게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자, 그리고 이제 워크북과 부교재로 워크북과 훈구단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우리 교재 세 권과 이 부교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따라오는 게 좋은지는 자, 교재 활용법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시작과 끝 화학의 시작과 끝은 정훈구다? 또 고마워. 자, 화학의 시작과 끝은 개념이에요. 다시 흔들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능 화학의 올바른 시작을 할 겁니다. 현재 자기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등급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하고 싶다. 해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쌤이 1년 동안 여러분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한 화학선택시카들 1년 동안 쌤이랑 같이 진짜로 우리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럼 1강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자, 다 같이 화이팅! 1분 10개에 감탄소년단 말입니다. szeren이나 감탄소년단 말입니다. 1분 10개에서 1분 10개에 감탄소년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